디케빈 들어가요 쇼쇼쇼 오늘의 멋있는 가수 정말 여러분에게 대박을 터뜨리고 싶답니다 유가성 가수님의 무심한 여인위에서 가지를 마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다 감상할 것이 무심지마 여인아 나를 두고 떠나가더니 혹시 원하던가요 못다했던 저 어이하라고 나를 두고 왜 떠나버렸나 내 이만 불안하다고 못다 한정 바치라 내 이만 불안하다고 미련 두고 정을 두고 떠나가 여인아 미련 없이 떠나간다면 내 이만 불안하다고 내 이만 불안하다고 내 이만 불안하다고 못다 한정 바치리라 못다 했던 저 오이하라고 나를 누구에 떠나버렸나 내 이마 불안하라고 못다 한정 바치리라 못다 한정 바치리라